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박스의 SetEnableColumn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항목들을 선택 목록에서 동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비활성화 기준이 될 컬럼과 비활성화 조건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명시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를 더블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인 뷰의 헤드탭에서 데이터 리스트 1을 더블클릭합니다. 코드, 시티, 컨트리, 타입 컬럼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데이터를 정의하고, SetJSON 함수를 이용하여 정의한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 1에 설정합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모든 선택 항목이 표시됩니다. 좌측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SetEnable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country, 두 번째 파라미터는 korea입니다. 즉,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country 컬럼에 값이 korea인 항목만 비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country가 korea인 항목이 비활성화됩니다. country가 china인 항목도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 SetEnable 컬럼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china를 추가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country 컬럼의 값이 china인 베이징 항목도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